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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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이것만 하고 쉬어야지. 유튜브에 올릴 거는 siellä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. 어 임배 한 번 가보자. 임배 가야지. 영혼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지?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내가 미쳤다고! 내가! 숙단님! 고매에도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지. 누가 먹었니? 제드가 먹었네? 아싸! 미치코! 마찬가지로 생방이에요. 어? 맥하는 건 별로니까 올라가야지. 이쁘게 깜짝이야. 제 모든 걸 지켜보고 싶어서... 그가 깜짝이야... 오늘 리쉬 너무 빡세게 줬나? 오예 Q 못 맞췄어 Q 못 맞췄어 Q 못 맞췄어 Q 못 맞췄어 이돌리는거에요? 이거는 우측에 있는 그래비 이돌리는거에요 이돌리는게 이돌리는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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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크즈가 8분대쯤에 전문성봉 이렇게 써넣으면 편하겠지? 아 진짜 잡은건데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쟤네 그냥 싸우면 그냥 이기겠다 다 죽었다 아 아 좀 미치네 아 Q 좀 침착하게 쓸걸 Q 너무 더 막 뭐라 해야되지 그냥 너 죽었어 이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Q 던져버렸네 생각없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치아 아 아 예 아 네 아 아 네 아 으 아 아 네 네 터진 것 같은데 빨리 오픈 좀요 아 웃겨 아 아 아 그냥 기억이 안 난다, 형제 스펠 들이. 스펠 들이 기억이 아예 안 나네. 이거 6렙 되니? 그거 먹고 6렙 되면은 아 안되네. 바텀 애들 어디갔지? 아 여기 있네? 레오나는 멘탈 터져서 안 할 것 같고 그냥 평타 딜강으로도 이기는데 지그스가 평타먹고 사는 챔프 아닌가 원래? Q랑 배정하면서 그런데도 이즈가 딜이기 꾸면은 아주 미칸이었습니다. 어? 우린 이거 부셔도 되는데 욕먹자! 욕 에너지 드리킹 먹어버려. 뭘 봐 꼬버님 초콜릿 6개 선물 감사합니다. 욕먹으면 어디갔어? 아이씨 뭐 자르만도 자기 스케줄에 연염해야지 음 아이 아이씨 욕가도 되긴 하는데 Q. 하지만 이젠 죽어도 메인맹일 거 아니니까 괜찮아 아까 야수호가 1-0, 1-5-3-0 야수호 야 솔랭은 서포 캐리가 되긴 한다 진짜 요새 로라민 생각한 거는 서포 캐리가 가능하긴 해 솔랭에서는 가능하네 대회에서는 진짜 있는데 와 진짜 매드라이프 힘이 진짜 대단한 거였네 야후 왜 화났어요? 저요? 저 황 안났어요 그냥 빡겜하느라 목소리가 저음인 것 뿐이에요 아니 빡겜을 안하면 게임을 못 느끼겠어 어떡해 노력해야지 어떡하긴 뭘 어떻게 노력해야지 진짜 어렵네 처벌 구오오호 아, 형 하나 딱 빠키면 저거요? 말 그대로야. 빠게임 해야지. 오른쪽 왼쪽 다 장착할 수는 없이. 가자! 그냥 미드 오픈이야? 아싸. 안녕. 아싸. 어, 잠깐만요. 아. 아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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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여전히 닥고 있다 как 아쉬운. 아쉽. 아쉽.. 아쉽. 아쉽. 감사합니다.